오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미국 소매 판매 감소 소식에 악재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대형 은행들의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해서 대형 은행으로 은행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대형 은행주들은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하지만 그의 반대로 소형주들 소형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또 악재로 적용을 한다는 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옐런 장관의 금리 인상 불필요 언급도 있었지요. 그래서 5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 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섹터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섹터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요. 대원전선과 한전 KPS를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는데 전력 설비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대원전선 차트를 보시면서 먼저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원전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 패턴은 세력의 흔적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슈, 아무리 좋은 소재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체들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따라 들어가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대원전선의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큰 거래량들이 발생을 한 모습들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을 법한 물량들이 나왔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이전에 있는 차트서부터 하향 추세를 그리다 우상향 추세로 바뀌면서 역대급의 거래량들이 들어왔는데 과연 저 거래량은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그 모아놓은 물량을 통해서 하단 눌림을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들어왔던 거래량들은 많지는 않지만 다시금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내, 올, 매, 매로 어떤 포인트를 잡을 때에도 매수 포인트가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오늘의 관심 종목 대원전선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자, 보시면은 한전 KPS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전 KPS도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은 거래량의 위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거래량은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를 보실 때 가장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왔던 위치와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매물대를 소화를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최근 들어서 다시금 단기 우하향의 추세에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 추세는 개인이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안에 누군가, 즉 주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기관, 외인, 그리고 크게 말씀드리는 큰손 형님들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누군가의 이 주머니에 들어가 있던 물량들이 서서히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이 섹터와 종목을 보신다고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 설비 섹터가 오늘 한전에서 송전 사업을 민간기업에도 풀겠다는 이슈로 인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형국인데 전문가님께서는 일단 대원전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지금 첫 방송 출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또 좋은 종목들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관심 종목으로 폭력 섹터인데요. 두산 앤어빌리티와 우림 PTS, 여러분들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전 KPS 외에도 우림 PTS입니다. 우림 PTS를 보시게 되면 우상향을 하고 있던 고점에서의 거래량들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고점에서 충분히 이 안에서 누군가는 수익을 실현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하향의 추세를 계속적으로 그려왔고요. 이 우하향의 추세를 돌려세우는 병곡점, 즉 추세의 전환을 일으켜 세우는 병곡점이 발생을 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상향을 만들어 놓은 추세는 개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론 한도 효과 정도의 상승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추세를 전환시킨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가 없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240일 2평선을 돌파하는 강력한 힘이 들어와 주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금 240일 2평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240일 2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240일 동안 이 종목을 매매하신 분들의 평균 가격 심리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린PTS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